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룡의 등냉면입니다. 지금 제가 등산을 해보려고 합니다. 건넷길 등산을 해보려고 합니다. 따라리 잘 보이시죠. 따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아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잘 다니고 있습니다. 흠흠흠 기름등산을 한번 들어갈까 이 건방에서는 안되가 봤는데 제가 앞에 나가요 들어가는데 다른 데가 다른 데가 있는 데가 산에 아무것도 안 달린다 산에 혼자서 아무도 없어요 저 이때 산에는 소리나는데 저는 위에 높은데 여기 있거든요 저는 높은데 올라와 있습니다 내리막에 길을 좀 보여 드려야 되겠네 내리막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길을 좀 보여 드려야 되겠네 좀 이따가 휴대폰 충전 좀 새겨야 돼 좀 이따가 길이 여긴 왜 이렇게 됐노 딱 헷갈리게 되어 있네 하도 안에 나무를 견제를 해 가지고 장가지를 속하는 길이 헷갈린다 지팡이가 땅에 딱딱딱 찍힌 땅에 물러 가지고 텅에 Photo 이따가 이따가 났다. 이따가. 잘 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전부 다 돌살고 큰 돌 계란 위에 길에 있는 나랑 그 길을 만나지 싶은데 여기로 한번 타고 올라가볼까? 여기로 여기 맞지 싶은데 올라갈 길이 없다 올라갈 길이 없어요 저기 올라가면 종종 내 길로도 갈 수가 있는데 흥흥흥 흥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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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연락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연락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연락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흥 흥 흥 흥 흥 흠 흥 흥 흥 흥 흥 흥 거기서는 너무 많이 붙어있어 무선사이소리고 무선사이소리고 희한하네 희한하네 아 조심해 계단이 있어가지고 으얗지 계속 눈 조심있게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음음음음음 다 너무 좋아 나무를 쩔에 소금을 많이 섞어내가지고 아 배야 동빛 아 배야 동빛 이제 여기 계단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계단 올라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하얀 lenses 헉 하늘이에요 하늘 Bonjour 하늘Ol'님 하늘 뜯어랬 하얀 엉 하얀 하얀 뫓 하얀 뫓 여기가 묘지 3개나 있거든. 여기가 묘지 3개나 있거든. 아 힘들어 오늘 진짜 산 아무것도 안달이네 나 혼자 산 사람들의 점도 다 되었는가 사람들이 점도 다 되었는가 엑소는 내리막이죠 한참 내리막입니다 아이고 내리막이다 이래 내리막입니다 아 다큐미 소리 남은 만에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다가 쉬어 가도록 할게요 갈매길이 되어 있거든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이렇게 등산을 해 봤습니다 자 등산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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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